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희 가정이 이제 갓 다섯 달이 지난 쌍둥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늘 살피는 것이 있는데 아기들의 코가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봅니다 아기들이 가끔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서 분유를 개울 때가 있는데 이따금 그 분유가 코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기들이 집이 떠나가듯이 옵니다 이렇게 코로 역류하는 느낌을 너무 괴로워하고 못 견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코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잠도 잘 못 자고 칭얼거리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코가 막히니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니까 호흡도 거칠어지죠 아기들이 말만 못할 뿐이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 보이면 작은 면봉이나 코를 뚫어주는 도구로 코를 뚫어주곤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의 호흡이 신앙의 호흡이 꼭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가 막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힐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기도가 막혔을 때입니다 왜 그렇죠? 골로스에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우리가 몸이 힘들 때 병원에 가서 수액 한 방 맞듯이 필요할 때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깨어서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호흡하는 영적인 규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은 어떠신가요? 기도가 막히면 당장은 우리 삶에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지요 시험이 찾아올 때 감당할 힘 하나 없고 그리고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고 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원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과 요즘 관계가 서먹하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막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힐까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적기 때문일까? 기도의 증인인 디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죠?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야구부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익숙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하수연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발달하고 또 봉사를 활발히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미국인 성도들이 봉사를 참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굉장히 근심하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그 모든 일을 기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진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 세상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 자녀 길러낼 수 있고 또 하는 사업과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도 가능한데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갓난아기 뿐입니까? 우리가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언젠간 이것저것 불편한 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처럼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간결을 펼치는 마귀에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 대한 거의 방점을 찍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앞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로 진리의 허리띔, 의의의의 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한 이후에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이제는 부족할 게 하나 없으니 당장 나가서 싸우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 이어서 기도가 맨 마지막에 소개됐기 때문에 기도는 전신갑주보다 덜 중요한 것이거나 부수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의 마침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신갑주도 우리가 입어야 하지만 마치 모든 싸움이 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8절 전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여기서 간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간구하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서만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것이죠 제가 정선연구 고등부를 담당을 했을 때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입시 과정은 한때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이 너무도 작고 쉽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간구할 제목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룻밤이라도 정말 실컷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다른 날보다 긴장도 풀고 다 즐기고 놀고 싶은 그 불금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나잇을 세상으로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프라이데이 나잇으로 한번 모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학생들이 나와 간구함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고 열심히 기도회를 준비했죠 소원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하룻밤이라도 학생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일날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안에 너무도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형주야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올 학생들이 기도를 그저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는 마음이었어요 왜 그렇죠?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러 나올 학생들이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과 같아야만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인생에 많은 고민과 결정이 있을 텐데 기도로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1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입시 과정과 고등학생의 삶에 기도회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결단하며 기도의 돌파가 있는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원하세요 우리가 특별한 때만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물론 어떠한 믿음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메마른 기도 생활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듯이 그저 주님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아침밥을 지을 때 출근하는 길에 또 일과 중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골방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 기도와 상관이 없는 영역이 없도록 그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로서 우리를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될 그 기도를 나는 너무 바쁜 것 같아 나는 기도엔 아직 자신이 없어 그저 순종하면 될 그 기도를 혹시 어렵게 만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기도는 습관을 넘어서 또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구나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일하심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붙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은다는 무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조서가 공표되고 나서 다니엘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똑같이 하루 세 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죠 우리도 하루 세 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좌천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맞죠 그런데 그가 습관적으로 세 번 기도했던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는 시험에 빠지는 자리가 되죠 이때다 싶어서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가 큰 공궁에 빠진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가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시험에 빠지게 되세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감남산에 나가 기도하는 걸 알았던 가룻유다에 의해서 계획된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다니엘도 시험에 빠졌던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빠지셨다는 것을요 아, 복사님 그럼 정리가 되네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맞이한 시험과 기도 없이 맞이한 시험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죠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다니엘의 인생의 시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자굴 시험은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 명령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엔 모든 것이 막히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당한 가장 큰 시험은 사자굴 시험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 그 타협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이겠죠 할 일도 많은데 기도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 기도 안 해도 잘 될 일은 잘 되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돼 그 기도할 시간에 세상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 얼마나 많이 속삭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속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결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호흡을 하니 기도가 참된 능력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가 정말 전심으로 붙들었던 것이죠 결국엔 그렇게 기도로 맞이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다니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명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시고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 감남산에서 기도하셨죠 누가 보금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믿었던 가른유다에게 발등 지키고 또 무리에게 붙잡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였어요 왜죠? 주님은 어떻게든 그 잔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었잖아요 주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모든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결국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 기도함으로 맞이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날마다 틈타고 시험케 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이 되었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며 맞이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멈추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 있는 지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이게 무엇이죠? 기도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막힘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습관을 넘어서 놀라운 특권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임을 꼭 믿음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잘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고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이 말은 육신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기도가 나의 의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 있고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육으로서 드리는 기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한숨만 내쉬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아시나요? 마귀는 내 삶이 조금만 뒤틀어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가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이 지금의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무섭게 참소하고 정죄하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고 계신 분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과정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것임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를 보세요 지금 에베소설을 어디에서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거라면 어떤 기도 요청을 해야 될까요?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여러분 그가 요청했던 건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가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고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한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주가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끔찍한 진단을 받고 정말 불안함에 빠져서 이도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일로도 거두어갈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반드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한 달 전 정도 앞섰을 때 정말 임신 중독이 너무나 심해져서 수술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위험할 정도로 혈수판 수치가 낮아지고 또 혈압이 무섭게 올랐을 때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자칫하면 산모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소견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엄청나게 격동하면서 풍랑이 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고생하는 아내가 너무 가엾고 무엇보다 결혼 거의 1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아기들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떨까 무엇보다 제가 너무 약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낙심과 염려로 저를 완전히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불안함에 못 이겨서 선생님과 약속했던 진료 날짜보다 훨씬 빠르게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명목상엔 정확한 진단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의사 선생님 입술을 통해서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료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온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들의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망치로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은 상황이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비록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못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단번에 정리시켜 주시거더라고요 지금은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이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자리에서라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랬구나 내가 염려하고 낙심하여서 기도의 향방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조차 성령께서 나를 위해 쉼없이 중보하고 계셨구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역사를 기도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한 일이 있으셨나요?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의 권능 아니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하며 부탁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방법 내가 하려는 모든 수단을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렸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마음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막혀있던 나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조차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삶을 기도로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에게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부함을 넘치도록 능이 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의 이름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이름으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이 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리시려다 우리가 운내요 우리가 운내요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너 지도로 은기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준비 찬양과 영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준비 찬양과 영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전쟁의 마침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기도의 문이 막혀있고 기도의 흡이 끊겨져 있어서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승리하는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시다 주여 내 삶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물으시고 합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열어줘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문 열어줘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맞이한 시험과 기도 없이 맞이한 시험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권능을 이 밤에 우리에게 구원을 구워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권능을 우리에게 구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한절을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이 나에게 문 열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탈고 기도를 호흡하고 기도를 타는 하나님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원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십만한 영을 걸어가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오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원하니 강정한 성령의 권능을 놓여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권능한 인자와 원하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허게 하소서 기도를 묻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위해 능력한 길을 돌파가 있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원하니 강정한 영을 걸어가소서 주님의 권능을 놓여주옵소서 기도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한 기도의 한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시며 우리로 기도의 승리를 이끄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식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제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기도로부터 내 삶에 흘러나와 충만한 승리가 내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에 성령을 받으시오 내 마음을 흘러나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PA로를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영원과 정의 찬양과 영해를 물리치려다 모든 영혼과 조기 차량과 영해를 물리치려다 모든 영혼을 불리치려다 모든 영혼을 불리치려다 지고는 일을 하신 주의 모든 영원으로 돌아가고 모든 영원으로 돌아가고 그날이 굴리기 모든 영원으로 돌아가고 종이 찬양한 경배돌리지옵나 우리가 삶에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하소서 원하는 우리 삶을 기도로 태어낼게 하소서 원하는 힘을 무리하려 우리 심령에 넘게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소서 원하는 찬양합니다 이밤에 답이 없고 원하는 우리 그날이 정말 절망 가운데 쓰러움 가운데 있는 영혼의 기도함으로 삶이 열리게 하소서 원하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처음 와주시고 이 남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했습니다 원하는 nyosus 원하는 nyosus 원하는 nyosus